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정락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 KT는 데타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앤원. 바다 때립니다. 오른쪽 멀리. 중견수 우익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타고는 담장 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김태훈의 석점 홈런. 데타카드 성공. KT 위지가 석점을 도망갑니다. 김태훈 타다 대단합니다. 역시 피처스 리그이지만 타격왕 출신답게 좋은 타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순식간에 점수 차가 벌어지는 오늘 경기입니다. 석점 1단할수록